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은 2주 전에 차를 빌려주었다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체포됐습니다. 간호사 베레즈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해 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두 번째 의료진으로 필리핀 보건부는 조의를 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운전하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오토바이였는데 필리핀 정부가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운전하실 때 자전거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상의 사유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28일 NHK는 아베 총리가 질병 악화로 국가정치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현지 주간지의 주간문추는 아베 총리의 최근 연이은 병원 행위, 지병인 괴양성 대장염이 재발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알았던 것으로 알려진 괴양성 대장염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식 지정한 난치병 중 하나로 증상이 호전됐다가도 악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떼를떼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루머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생방송을 고려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로크 대통령실 대변인은 생중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문을 반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필리핀 헌법에 대통령이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대중에게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은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떼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다바오에서 녹화된 방송에서 바렛 식도의 일기함이 의심된다고 주치의로부터 금주를 권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테르떼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있어 필리핀은 국익을 유지할 것이라고 로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은 모두에게 친구가 되고 누구에게도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봄베이오 미 국무장관은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새로운 복정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로브레드 부통령이 지난 월요일 연설에서 정부의 1천만 명의 가난한 가정에 4개월 동안 월 5천페소 상당의 현금 보조금을 제공하자는 발표에 대해 로크 대변인은 정부의 자금이 부족하여 부통령의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정부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재는 자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브레드 부통령의 제한은 추가로 2천억 패소가 소외금이며 기아에서 그들을 구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실제 세수 목표인 2조 8,300억 패소에서 22% 감소한 2조 2,100억 패소의 세수를 징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에서 법인세, 개인소득세, 상품소비세 등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세청의 세수는 지난해 2조 1,800억 패소에서 1조 6,900억 패소로 감소하며 관세청의 수입, 관세 및 기타에서 지난해 6,303억 패소에서 4,983억 패소로 21%가 감소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활동이 지연되면 세수의 감소폭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중앙은행 벤자민 총장은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도 패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상승세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전망을 완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패소의 안정성이 상품, 특히 원유 및 농산물 상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패소는 2019년 12월 말 달러 대비 50.64 패소에서 8월 19일 현재 48.58 패소로 4.24% 상승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50에서 52 패소의 범위를 승인했지만 2021년, 2022년에는 50에서 54 패소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패소의 강세로 양호한 인플레이션, 신중한 재정상태, 충분한 수준의 국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교통사무소 ATO가 기존 번호판에 비해 확대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출시했습니다. 새로 출시된 번호판은 5천개가 먼저 출시되며 추가로 7만개의 번호판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ATO에 따르면 메트로마닐라의 미 발급된 오토바이 번호판은 130만건에 달하며 2018년에 등록된 23만 5천 562대의 번호판에 대해 우선 출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새로 출시되는 번호판은 하루 7천5백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로 식당과 자체 푸드체인인 졸리비와 같은 대량 구매자가 몇 달 동안 폐쇄되는 동안 닭고기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원조, 품목에 닭고기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르 장관은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연말까지 닭고기의 과잉 공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닭고기가 가난한 가정을 위한 음식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육개그릇과 사회복지부서 간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르 장관은 26개주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계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되었던 202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가 9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동계청 조사위원은 15분에서 30분 동안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세대주에게 집에 거주하는 인구통계관련 조사 설문지 8페이지에 53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5년 인구조사 기준 필리핀의 인구수는 1억 98만명이었으며 현재는 1억 88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계청은 5월 인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역대책본부는 담배를 피우면서 주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며 흡연할 때에도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실내 흡연실 운영금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접 흡연 자체가 코로나19의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담배를 피울 때는 주변 사람과 최소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기관관 테스크포스 팀도 작업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자가 회사에서의 단체 식당 및 흡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 식당과 흡연실을 폐쇄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까비떼 주지사 레몰라는 28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개발 중인 두 가지 백신에 대해 까비떼에서 2주 후에 만명에 대한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라사의 병원이 임상시험을 주도할 것이며 21세에서 45세 사이에 경찰관, 공공교통운전자, 공장근로냐 및 이동이 잦은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는 데는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임상시험 백신은 미국과 영국의 제약회사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화상회의를 하던 중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다스마리냐스 바랑가이 대표와 회계 담당자가 수요일에 사임했습니다.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줌으로 코로나19 방역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이 다른 회의 참석자들에게 알려지면서 필리핀 내무부가 조사를 지시했었습니다. 한편 까비떼, 레몰라 주지사는 두 사람의 행동은 무지하고 변명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3,249명에 이어 오늘은 3,999명 증가하여 이틀 연속 3,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총 확진자는 20만 9,54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어제 1,584명에서 오늘은 500여 명이 증가한 2,097명이 확진되었으며 라구나 178명, 까비떼 128명, 파탄가스 132명, 세부 125명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취합된 실험실은 110개 중 101개로 어제보다 3곳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3,275명으로 오늘 발생자 중 82%가 14일 이내 발생자였으며 수도권에서는 1,606명으로 전체 49%가 발생했으며 깔라바라 존에서는 457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습니다. 어제는 14일 이내 발생자가 2,607명이었으며 수도권에서는 1,180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오늘 사망자도 91명 증가하여 총 사망자는 3,325명으로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 55명이 사망했고 깔라바라 존에서도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91명의 사망자 중 7월 사망자는 33명, 8월 사망자는 55명입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510명으로 총 13만 4,474명이 회복하여 회복률은 64.1%입니다. 오늘까지 필리핀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230만 4,91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8월 27일 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은 2,357명이며 항만을 통해 입국자는 1명으로 총 2,358명이 입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항 입국자 중 1,923명은 해외 근로자였으며 434명은 일반은위로 확인되었습니다. 2,48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77명이 양성 확진되었으며 전체 확진자는 1만 6,31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공항이나 항만으로 입국한 사람 20만 7,515명 중 1만 6,314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양성 확진률은 7.8%로 필리핀 국민의 대상으로 하는 보건부의 확진률 10.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8일 발표에서 총 6,735명의 의료종사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증가한 이유는 26일 80건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증가됐습니다. 의료종사자 중 이미 6,070건은 회복이 되었으며 625명은 치료 중에 있고 40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망자가 5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625명 중 경증은 407명, 무증상은 213명, 중증은 3명, 위중은 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40명 중 26명, 65%는 의사로 확인되었으며 사망자에게는 정부가 1백만 폐소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바닐라 코리아타운협회는 이민국 본청에 비대면 열화상 안면인식 출입관리 시스템 기기를 기증했습니다. 이날 기증식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후출로 다바오에 머물고 있는 모란딸 국장을 대신해 부국장이 참석했습니다. 한인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겸 코리아타운협회 고봉재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한인 상인 및 사업가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기증하게 되었다고 전했으며 이민국 부국장은 현재 이민국 내 확진자 증가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수한 한국 제품을 기증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한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기증식에는 마닐라 파사이 조승연 지회장 한인총연합회 안일호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민국은 어제 78명의 이민국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국민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리는 버먼스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필리핀은 9월부터 12월까지 영어로 버릇 끝나는 달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생각하며 9월 샘템버부터 크리스마스에 대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내년에 보면 쇼핑몰 입구에 크리스마스 카운트다운 표지판이 9월 1위부터 설치됩니다. 또한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8월 마지막 월요일인 영웅의 날의 주말부터 설치됩니다. 현재 경기 침체 속에서 예년의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을지 대통령이 전염병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은 필리핀에서 익명으로 사라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가의 자유를 위해 투장한 모든 필리핀 영웅들의 용기를 기리는 영웅의 날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스페인 혁명 100주년이 되기 1년 전인 1995년에 필리핀의 국가 영웅에 대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영웅의 날은 8월 마지막 일요일로 1931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해오다 지난 2007년 아르오 대통령이 8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패소 환율은 1달러에 48.485 패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4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패소에 대한 원하는 1패소에 24.46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오늘 오전 8시에 10번째 태풍인 하이선이 발생했다고 필리핀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현재 오로라 동쪽으로 940km 떨어져 있으며 최대 풍속은 시속 70km로 추정되며 15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2시간 이내에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8월 31일 월요일에 필리핀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메트로마닐라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3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4분, 일몰은 6시 10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